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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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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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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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1가지 인데요 위쪽으로도 연결이 잘 안되나요 어 이건 진짜 잡힌 것 같은데요 찝는 것이 선수여서 영입 어이거 잡혔습니다 아 아 아 이렇게 되나요 이 돌이 지금 이런 돌이 참 필수도 있네요 물론 그 전에 패 같은 걸 만드는 수는 사실 너무나도 쉽게 많이 있었어요 백이 근데 이제 백 입장에서는 좋은 바둑을 패가 나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 그래도 모양상 살겠지 살겠지 하면서 지금 뭐 패나는 길들은 다 그냥 어떻게 보면 버리고 지금 사는 길로 가다가 이렇게 되긴 됐거든요 마지막 1 2 3 4 30초 1 2 3 4 5 6 7 8 9 저희 수익기로는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이제 와서는 잡혔습니다 아껴뒀던 초입기 한 번을 투자를 했고요 이제 두 선수 모두 마지막 초입기입니다 아까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어서 어디서라도 수가 나겠지 했는데 이제는 정말 좁아졌거든요 넓고 흑이 완벽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약점들도 많았잖아요 이 대마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백이 잘못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바둑은 중개하는 저도 굉장히 좀 충격적인 바둑이다 생각이 되네요 이제는 안전하게 생각하고 1 3 4 5 6 7 7 7 7 8 7 7 8 9 9 9 9 9 9 9 9 10 12 12ix 11 12 dank 9 9 9 9 9 9 9 10 12